대홍수가 일어난 지 어느새 147일 째 여기 유일하게 살아남은 친구들이 있다 으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니 얘 뭐야? 먹을 수 있나? 얘를 먹으면 안 돼! 어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는 소심쟁이였어 피니! 잘못했다구요! 피니! 겉바속초! 마음만큼은 따뜻함! 까칠쟁이 인싸! 리아! 육식동물로부터 네스트리안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지었다는 건 알고 있겠지!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! 이 섬은 진정한 낙원이야! 알고보면 사랑스러운 겁쟁이! 방주의 왕 사사까지! 올겨울 이들과 함께하는 초특급 모험이 시작된다! 12월 9일 용감한 녀석들이 온다!